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30일 병자일이니까요 쥐날입니다. 여름 들력에 나타난 붉은 쥐이날입니다. 오행산 그 병자는 청강과 지지에서 불과 물이 오는 상극관계입니다. 병자의 기운은 품고 있는 그 뜻의 관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취적인 기운입니다. 현실에 그 안주하지 않고 늘 그 원대한 또 하늘에 떠있는 그 별 같은 그 목표를 두기에 그 과정에서 좌절도 자주 만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청강의 그 병화는 불이면서 또 빛을 의미합니다. 남다른 그 꿈이나 또 이상도 암시하는데요. 이런 그 목표들이 지지에 들어있는 그 물의 암시 즉 어둠 속의 그 환경과 만나면서 더욱 그 빛이 나는 그런 형국을 뜻합니다. 어둠의 그 암시는 두 가지 면을 다 함께 보여줍니다. 미군 같은 그런 불악술도 내포하지만은 어둠이라는 이런 환경은 조력자로서 또 상대가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 희생적인 그런 환경도 의미합니다. 병자의 일진을 또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물과 불이라는 이런 상극의 배치도 얼마든지 그 조화로운 또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풍수적으로 우리가 그 적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상태가 바로 크게 그 돈복이 터지는 그런 그 환경이 될 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종이에 이날만큼은 그 붉은색 글씨로 써주시면 특히 좋습니다. 병자일 채수대통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주십시오. 그리고 이렇게 적은 종이를 식탁 그 정 가운데 이제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과한 그 물기운에 또 약해질 수 있는 그 불의 기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. 그리고 이 종이는 이제 그 다음날 두 번 접어서 또 버려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또 풍수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풍수방법 가미하셔서요. 제 모른이 크게 들어오는 돈복이 또 크게 터지는 붉은 주의 날 멋진 그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